화요일입니다. 오늘 뉴스필터는 뉴스민 김보현 기자, 생명평화시아, 이명은 사무국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 대구, 경북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행정통합입니다. 김보현 기자는 시도통합에 관심이 좀 있으신지요? 그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대구의 버스정류장마다 현수막이 붙었잖아요, 포스터가. 거기 보면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 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저도 많이 봤어요. 네, 그걸 보면 참 고민이 되다가도 전체 맥락이나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적혀 있지는 않아서 대구 시민들이 별로 크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는 공히 행정통합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시도민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관심도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건데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좀 들었는데요. 사실 좀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공로나 위원회를 꾸려서 되게 길게 논의했던 시간이 있고, 홍준표 시장이 그걸 다시 엎었다가, 다시 본인 주도로 지금 이렇게 이슈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부분이 경북 지역의 반발인데, 특히 안동, 예천 같은 경북 북부 지역의 반발이 쭉 거세잖아요. 이게 구미나 포항 같은 남부에 비해서 경제 발전을 그동안 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도 있고, 특히 경북 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옮겨갔는데, 이게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통합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도청 신도시랑 그 주변 지역의 경기가 좀 얼어붙고 있다, 이런 보도도 봤어요. 그렇군요. 처음에 홍준표 시장과 이설호 지사가 행정통합합시다, 라고 했을 때는, 2년 후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해서, 와, 이거 진짜 좋아, 빠르게 가, 이런 분위기인가 했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구나, 동상이몽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애초에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없는 의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제 자체가 빨리 갈 수가 없었던 의제였다, 이렇게 보는군요. 경상북도에서 내일까지 답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규류로는 노 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홍준표 시장이, 경북의 결정을 넘긴 게, 애초에 본인도 이게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홍준표 시장의 입장을 보면요. 내가 하자는 대로 빨리 따라오던지, 아니면 없던 일로 합시다. 이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일이 돼도 내 탓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경상북도의 공식 반응 지켜보겠습니다. 이견 챙겨봐야 할 뉴스로 넘어갑니다. 김보연 기자, 첫 뉴스부터 전해주세요. 네, 최근 대구교육청이 군의군 초등학교의 통합구역 조정을 준비 중인 게 알려지면서,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구역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고,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군의군이 대구에 통합된 게 1년이 지금 조금 넘었죠? 네. 그래서 통합구역 조정도 이제 대구에 맞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어떻게 구역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지금 이 군의군에 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가장 학생이 많은 군의 초등학교로 전학이나 입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열겠다, 이런 계획인 건데요. 이 군의군은 군의 초 외에 나머지 학교는 학생 수가 6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적정규모 학교를 좀 조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일부 학부모는 이게 전학이나 통학거리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군의군 안에 총 8개의 학교가 있는데, 군의읍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군의 초등학교를 빼면 나머지 학교들은 다 전교생 60명이 안 넘는다? 네, 작은 학교. 다 그렇게 조그만 조그만 학교들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전교생이 한 명밖에 없는 학교도 있네요. 네, 이 분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지금 현재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을 보면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지금은 우보면에 거주하는 학생은 우보초등학교에 무조건 입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조정이 되면 우보초랑 군의초를 두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군의읍에서 군의초를 다니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소규모 학교로 입학이나 전학을 할 수는 없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가는 거는 어디로 다 풀어주고,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는 건 안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묶어둔다는 건데, 결국은 큰 학교로 다 모이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근데 교육청은 어쨌든 폐교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휴교를 할 수는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4월 기준으로 군의군에서 이 작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이 39명이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분교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다니고 있는데요. 학생이 한 명도 없게 되면 학교는 휴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은 휴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폐교나 마찬가지인 조치인 거고요. 결국에 작은 학교에서 군의초로 전학 가거나 입학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선택지를 준다는 거지만, 작은 학교 입장에서는 당장에 재학생이 줄어들 거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오보면에 있는 학교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오보면에 사는 학생들은 오보면에 있는 학교만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군의 읍내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선택권을 넓혀주면 학부모들에 따라서는 큰 학교가 뭐가 나도 낫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큰 학교로 학생들이 빠지게 되면, 작은 학교는 결국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그러다 보면 문을 닫는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학부모들 중에는 작은 학교가 좋아서 작은 학교를 일부러 선택해서 온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교육관마다의 차이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를 선호해서 그 지역으로 갔거나, 혹은 그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정책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뭔가 큰 학교로 가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군이초까지의 통학거리들도 좀 상당히 먼데, 군이초에서 가장 거리가 먼 이 석산분교를 기준으로는 42km 정도가 됩니다. 한 40분가량 소요가 되고, 이 소규모 학교 중에 가장 학생 수가 많은 북외초 기준으로는, 차량을 통한 통학거리가 24km,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거리에 따라서 20분에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거네요. 그것도 초등학생이, 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대구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통학버스를 마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만약에 이 석산분교처럼 거리가 너무 멀면 관용차를 운영하거나 별도의 등하교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결국에 교육철학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농촌 지역의 좀 느슨한 도시체계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런 방향전환 없이 계속 학교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좀 쉽지 않은 문제 같기도 하고, 학계에서는 이런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 도시 인프라를 중심지역으로 집중하는 압축도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학교를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선택권을 준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래도 마을에 학교가 있어야지. 우리 마을은 정말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이 생겼고, 또 인프라가 생겼는데, 그런 분들은 걱정을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네요. 자유나 선택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닐 텐데, 교육청의 계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현재를 쏘는 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아직 이게 소식이 오픈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모아지거나 표출된 부분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경북이랑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경상북도도 이런 학령 인구 감소 문제들을 곳곳에서 겪으면서, 작은 학교 통폐합을 일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은 학교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교육감의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는 비교적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조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군의군이 대구시로 통합되면서 겪는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문제가 단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을을 살리는 문제로도 볼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당장 내가 사는 군의군의 마을에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에서 아이를 낳거나 내가 이주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가 애초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 마을을 떠나게 되죠, 오히려. 네, 네. 그런 문제까지 좀 섬세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군의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대구의 교육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고, 경북과 대구는 또 교육 정책이 다르고, 이런 상황이네요. 두 번째 뉴스 또 볼까요? 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대구 경북본부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기도 한데요. 코로나19 확산에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서, 진료 차질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다들 하는 얘기가요, 아프면 안 돼, 다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굉장히 위기감이 큰 상황인데, 여기에 간호사들까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간호사들도 그동안 많이 힘들게 버텼잖아요. 네, 맞습니다. 총파업의 배경이 뭡니까? 네, 간호사들이 그동안 버티고 힘들었던 부분이 좀 터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남은 기간에 노동위원회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에서는 지역 의료대란은 없을 것 같지만,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지금 파업인데, 대구, 경북은 이번 파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보건의료노조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대구, 경북은? 네, 보건의료노조에 속한 대구권 사업장은 영남대 의료원 한 곳뿐이고요. 여기는 지금 사측하고 교섭 중이어서 파업과 관련해 예정된 일정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대형병원들, 경북대병원, 개명대 동산의료원, 대구 가툴릭대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노조 소속입니다. 네, 일단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니까 다행이기는 하고요.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네, 우선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 파업 결정을 철회해달라. 이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서 내일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민생법안으로 올리기로 한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간호법이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서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과 같은 총파업이 예고된 만큼 간호법을 빠르게 처리해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를 만나서 의료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파업의 여파는 없을 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죠. 네, 특히 대구 가톨릭대 병원 같은 경우가 이런 노사 갈등이 좀 첨예한 상황입니다. 노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사측이 노조 탈퇴 공작, 노조 활동의 지배 개입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병원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 환자 감소 등을 이유로 병원이 비상 경영을 선포한 상황인데 노조 입장에서는 이 체제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조를 배제했고 간호사들이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을 사측이 방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사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까지 겹치면서 이대로는 계속할 수 없다는 답답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의료계의 이 나쁜 상황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진짜 고비는 추석 연휴일 텐데요. 응급실 진료 차질도 더 커질 거고 코로나19 상황도 더 심화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의정 양쪽 다 좀 내탄만 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간호사나 응급 필수 의료진들이 좀 허서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비상사태라는 위기의식이 정부의 발표나 여야 발표에서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게요. 정부는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응급실 뿅뿅이는 옛날부터 그랬다.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최근까지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 보니까요.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국민들은 왜 이렇게 불안한가요? 추석 연휴에는 아무래도 이동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일반 병원들은 다 문을 닫으니까 아프면 응급실 갈 수밖에 없는데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환자들의 불안함을 또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다 잠재적인 환자들이잖아요. 언제 아플지 언제 다칠지 모르는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챙겨봐야 할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이명은 사무국장이 준비한 오늘의 이슈 열대야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9월 초순이 다가오고 있지만 역대급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폭염은 언제쯤 꺾일지 늘어나는 운열 질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은 국장도 올여름 정말 역대급 열대야 체감하셨죠? 네. 밤에 기온이 안 떨어져서 저도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구 시내보다는 좀 시원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올여름은 정말 힘들었어요. 잠자기 전에는 잠깐씩 에어컨을 틀어도 잘 때는 끄고 잤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은 너무 습도가 높아서 제습 기능을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역대급 여름을 우리가 다 같이 보내고 있는데 열대야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일단 올해는 6월 초순부터 열대야가 일찍 찾아왔고요. 열대야가 뭘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쉽게 잠들기 어렵기 때문에 무더위 지표로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폭염 일수가 평년의 2배 수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상황이고 열대야 일수는 지금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현재 올해 열대야 일수가 13.5일인데 1994년이 또 더운 해였는데요. 대구, 경북 평균치인가 보네요. 13.5일? 네. 합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에 13.7일에 이어서 이제 지금 2위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느끼기로는 훨씬 많지 않았나요? 저는 한 한 달은 계속된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좀 굉장히 심한데 34일간 열대야가 이어졌다가 하루 쉬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네. 통계로만 보면은 서울의 밤이 더 더웠군요. 올해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종전 1위가 이제 서울 열대야가 2018년이 또 더웠는데 그때 26일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올해 열대야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12월에 기상청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17개 광역시도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100년까지 중장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는데요. 올해 서울이 이제 34일로 최장 열대야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에는 21세기 말에 서울 평균 열대야 일수가 무려 101일에 달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였습니다. 가장 열대야가 심했다고 하는 올해보다도 한 3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떤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6개월이 여름이다.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뉴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폭염 일수가 늘어나면서 온열 질환에 노출되는 환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불감증 때문인지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런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처소가 지난 이후에도 지금 온열 환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질병청이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시작한 것이 2011년입니다. 그런데 이 온열 질환자가 역대 가장 심각했던 때가 2018년이었는데 그때가 지금 4,52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폭염으로 3,100여 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3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또 환자 10명 중에 3명은 65세 이상 노인이고요. 또 이런 역대급 더위가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축은 지금 106만 마리가 폐사를 했고 어류 양식 피해도 2,500만 마리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축들에게도 에어컨을 틀어줘야 되나요? 그건 좀 어려운 일이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바닷물 온도도 높아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양식장애 어류도 많이 폐사하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앞에서 온열 환자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뉴스를 듣기로는 20대 젊은이도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뉴스였는데요. 온열 질환의 심각성을 인지를 못해서 또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그래서 20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13일에 전남인데요. 20대의 사망자가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고요. 또 제대로 된 대처가 안 돼서 증상을 처음에 호소했지만 땡볕에 1시간 가까이 방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고온으로 체온 측정 불가하다 이런 소견도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또 고려대 럭비브 선수가 일본에서 훈련을 받다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네, 또 운동선수면 굉장히 좀 건강하고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20대 초반이었고요. 폭염 속에서 이제 왕복 달리기 훈련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독과 코치진이 엄살이 아니냐 이런 대응으로 그냥 방치가 되어서 또 상황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는 것도 문제인데 온열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그 에어컨 작업하다가 숨진 젊은이도 그렇고 이 럭비브 선수도 그렇고 대처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온열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더 많이 홍보가 돼야겠어요? 네, 뭐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 온열 질환인데요. 이 증상을 방치하면 열사병과 열탈진으로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게 열탈진이고 체온 조절하는 신경계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서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열사병인데요. 그렇게 열탈진, 열사병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하고요. 또 물, 수건, 물, 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 선풍기 등을 이렇게 활용해서 체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빠르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태풍의 영향으로 밤기온이 약간 내려갈 거라고는 합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요. 하지만 9월 초에 다시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무더위에 대한 대처, 또 온열 질환에 대한 대처 끝까지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마무리 순서 1침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김보현 기자 대구시 교육청 아이들 생각부터 들어보자. 정책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한데 아이들과 학부모들 사정부터 좀 들어봐 주세요. 이런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이명은 사무국장의 1침은요? 네, 9월 7일에 기후정의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요. 저는 그 슬로건인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로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우리가 좀 살만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생명평화아시아 이명은 사무국장, 뉴스민, 김보현 기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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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